1. 구글 기프트카드 1. 화이트 디스트로이어 트스 구글 기프트카드 1만원 3. 코르투스 마지막으로 4. 디멘션 3마리와 데스락 3마리를 드릴 예정입니다.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리고 드빌 인게임 친구 코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. 이번 이벤트는 댓글 횟수 제한이 없을 예정입니다. 다만 유튜브 댓글 자동 삭제는 불가피하게 제가 설정했는 것이 아님으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가 구독자 4천명 이벤트 요약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